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십니까? 이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회 문제 가운데 명절 증후군이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주부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죠. 심지어 명절 직후에는 이혼까지 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또 노인들은 자녀들이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약 60% 정도인데요. 이 수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사를 꼭 지내야 한다는 쪽도 지낼 필요가 없다는 쪽도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바로 이 제사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 안 지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조상님의 존재가 전제가 되는 것인데요. 조상신명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이 의문은 결국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증산 상제님은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 천상에서 신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천상신명이 죽으면 지상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과 산은 영원히 순환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즉 성령이 되고 혹 선도 되며 즉 신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는이라 혼과 넋의 존재를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내 몸뚱이가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혼백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혼과 넋이 각각 신과 귀가 되는데요. 합하여 귀신이라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천지의 성령을 귀신이라고 했고 개별적 인격 신명을 귀신이라 했습니다. 그 신명이 천상에서 자리를 잡는데 사대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자손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넓고 넓은 우주의 내면 세계에는 무수한 신명들이 생활하는 신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도 세계에 대한 다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또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에서도 웃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 하느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하늘 사람들이 사는 하늘 나라가 어메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우주는 음양 음과 양이라는 근본 법칙으로 존재합니다. 유형의 물질 세계가 있는 것처럼 무형의 정신 세계 즉 신도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도 세계에 대해 저의 체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저를 찾아서 제가 그 옆에 앉았는데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기수야 니 만한 동자들이 여기 많이 왔네 하셨습니다. 바로 그 동자들이 사는 세계 그러한 신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동자들은 할머니를 맞이하러 왔다고 봐야 되겠죠. 또 제 가족이 아파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밤새 기도해 주시고 주문도 읽어주시고 가셨습니다. 명절날 새벽에도 할아버지께서 꿈에 오셨고요. 이렇게 정산도 신도들은 기도나 수행 중에 또는 꿈을 통해서 조상님들을 뵙고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하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신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 영성이 존재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이성주의와 물질주의에 고착된 서양문화에 깊이 젖어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성과 내면 세계는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단지 신명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 신도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상님 역시 천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사문화의 기원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양에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일을 지키는 제사문화가 없습니다. 한중일 삼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제사문화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상을 차려서 정성껏 모시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서구화되다 보니 제사가 형식이다 미신이다 하는데 그럼 정작 서양에는 과연 제사문화가 없었을까요? 서양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문화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재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의 묘지에서는 그릇 단지 물병 등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의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라는 뜻의 단어는 아타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재물을 바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를 비롯한 신앙문화는 재물을 올리는 제사문화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과 자신들의 조상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안녕과 행복을 빌었던 그런 제사문화 신앙문화가 동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문화의 원형이 바로 인류 신앙문화의 뿌리인 제천문화입니다. 춤과 노래 그림 스포츠 이런 문화들이 제천문화에서 비롯되었고 대형 건축문화 역시 대형 재단을 만들면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인류사대 문명권에 모태문명으로 홍산문명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문화이며 약 5500년 전에 우하량 유적에서는 우주의 최고신인 상제님께 제사 지내던 원형 재단과 민족신 조상신께 제사 지내던 신전 그리고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 등이 거대한 규모로 발굴되었습니다. 인류문화의 뿌리문화가 바로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던 제천문화인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있는 환단고기의 단군색이 육세 닮은 단군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자는 만사지본이요. 제자는 오교지원이라. 즉 농사는 모든 일의 근본이요. 제사는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다. 유불선의 뿌리가 되는 원형문화를 신교라고 하는데요. 신교의 핵심을 제천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천문화에서 유불선과 같은 신앙문화가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인류의 제천 제사 문화의 본 고향입니다.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인간과 신명이 소통하였고 수행을 수행을 통해 인간을 완성시키는 가르침을 역사상 처음 열었던 것이죠. 제사는 유교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수천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행해왔던 신교문화의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탓 조상님의 음덕을 모르고 교만해지기 쉬운 마음가짐을 경책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조상님의 음덕이나 허물이 자손에게 분명 영향을 미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상과 자손은 어떤 관계인지 상제님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서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우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요.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러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의 여기라. 동서문화권에서 어디 할 것 없이 우주의 최고신을 섬겨왔고 그 민족의 민족신과 여러 다양한 신들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 인간의 생사화복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은 바로 자기를 낳아주신 자기의 조상신 설령신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손에게 천상의 조상은 제1의 하느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산도의 퇴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내 조상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내 조상이 하나님입니다. 제1의 하나님입니다. 옥황 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입니다. 조상은 자손의 뿌리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생명기원을 공급받습니다. 뿌리를 부정하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은 자손의 생명의 뿌리입니다. 제3문화는 바로 조상과 자손의 이 생명의 순환고리를 연결시켜주는 예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차례나 제사는 형식적으로 조상을 단지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상님께서 제사에 분명히 오실까요? 또 그 제사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실까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면 2006년 추석날 새벽에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눈을 뜨니 5시 55분 이었고 바로 동이 텄습니다. 그렇게 조상님은 차례나 제삿날에 꼭 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일어나 씻고 음식을 차려서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지방을 써놓고 차례를 지냈죠.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차례를 단지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하며 차례를 지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만났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직접 조상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대접을 받아 재물을 직접 드시며 조상과 자손의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상제님께서도 신은 사람 먹는 데 따라서 흠양하느니라 하시고 조상님이 제사에 오셔서 제사 음식을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사 문화의 의미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의 주제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은 아니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증산상지님께서는 제사를 반드시 지내라고 말씀하셨죠. 또 제사가 천지의 덕에 합한다고 하셨는데 천지의 덕이란 무엇일까요? 이 천지 안에 만물은 봄 여름 동안 뿌리로부터 생명을 봉급받아 성장해서 가을의 열매로 결실함으로써 그 뿌리에 보답합니다. 즉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 다음 봄에 다시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천지자연의 불변의 이치로 인해 만물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가 바로 생명세계의 근본 도리이자 자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우주의 변화가 인간 문명의 결실을 이루는 가을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시대 후천 개벽시대 입니다. 가을은 모든 생명 기운이 뿌리로 돌아감으로써만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 생명이 그 근원을 찾지 못하면 그 생명은 해체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산 상제님의 원시 반본 의 가르침 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자손이 생명의 뿌리인 조상님과 하나 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 반본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환부 역조와 환골은 나의 부모 조상인 혈통줄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심지어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생명의 원천인 뿌리 기운을 받지 못해 이 가을 개벽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시 반본의 가을 정신을 실천하는 덕목이 바로 보은 문화이며 그 보은의 예식이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는 절대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 문화에 대해서 또 제사 문화의 근원과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제사는 왜 꼭 지내야 하는 것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조상님을 잘 받들고 조상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내려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아멘